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오늘 오후 서울 거리에서 괴한에게 습격을 당해서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. 배 의원은 괴한으로부터 군기로 머리를 가격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. 피의자는 검찰에 검거가 됐고요. 배 의원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.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오늘 오후에 서울 거리에서 괴한에게 습격을 당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배 의원은 괴한으로부터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피의자는 검찰에 검거됐습니다. 배 의원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.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곧 전해드리겠습니다.